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중요한 데이터가 지워져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지워졌을 때 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외장 하드나 외장 ssd를 실수로 포맷 했거나 또는 이상하게 raw로 변경이 돼서 데이터를 읽지 못하고 포맷하라고 뜨거나 이럴 때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컴터에 여러가지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에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지워볼 거에요 모든 사진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는데 그냥 지우는 것도 아니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완전하게 삭제가 되는데요 삭제가 되면 사진이 싹 다 없어지겠죠 모든 데이터가 지워졌는데요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부분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지워진 공간에는 더 이상 쓰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복사해서 옮긴다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든다거나 여기에다가 포맷을 해서 다른 드라이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드라이브가 깨져서 드라이브로 직접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맷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복구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c드라이브에서 중요한 파일이 지워졌다면 부팅을 하시거나 또는 웹서핑 하거나 뭔가 찾아보는 이 작업만으로도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쓰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c드라이브를 분리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복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c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드라이브라고 해서 더 이상 쓰기가 진행이 안된다고 해도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최적화 작업을 끄셔야 돼요 마우스 5쪽을 누르고요 속성에 들어갑니다 도구 탭을 선택하고 아래에 최적화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에 보면 설정 변경이 있는데요 클릭하고요 예약 실행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체크를 끕니다 확인을 누르고 닫기를 누릅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복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드라이브에 파일과 동영상 사진 이런 걸 지웠죠 보기에는 지금 지워져서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여기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흔적들은 다시 파일을 쓸 때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저 최적화 작업은 지운 흔적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우는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지워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 작업이 돌아가면 복구 프로그램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파일 복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테노쉐어의 4D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무료 다운로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써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시고 복구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장, 외장 드라이브 또는 USB 플래시, SD 카드나 여러가지 저장 장치는 다 복구 가능합니다 사진과 비디오, 문서, 특정 지정을 해서 복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툴인데요 설치는 무척 간단한데요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파일 열리게 눌러서 파일을 엽니다 파일 열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설치 누르고요 조금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설치가 너무 간단해서 버튼 한 번만 눌렀더니 이렇게 설치가 끝났어요 시작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복구하고 싶은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드라이브 이 안에 있는 걸 복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드라이브 있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변경을 해서 선택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모든 내용을 다 복구해야 되니까 그냥 체크하고 시작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모든 파일 유형이 체크되어 있고 문서랑 오디오, 이미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찾고 싶은 내용들이 동영상이나 또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정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걸 체크를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오디오랑 문서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동영상과 이미지거든요 체크를 다 끄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는 다 선택되네요 이 두 개만 남겨놓고 아래 있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스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캔이 되고 있는 도중에도 바로 어떤 파일이 복구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면 삭제된 파일이라고 해서 수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선택해보면 이렇게 제가 넣어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검색돼서 늘어날 건데요 지금 0%인데 벌써 3개가 검색이 됐어요 스캔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하드 디스크가 만약에 느리다면 또는 용량이 너무 크다면 이 스캔하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제가 팁을 한 드리자면은 하드 디스크가 만약에 막 좀 모터 소리가 좀 이상해요 왔다갔다 하는 그렇다면 스캔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복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한은 오래 걸리고 계속 두고 다음에 또 스캔하고 또 스캔하고 반복하다 보면 온전한 파일 몇 개 건질 수 있는 것도 못 건질 수도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용량이 좀 작은 거에서 테스트를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작업이 끝났고 지금 이만큼의 파일을 찾았다고 뜹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제가 복구해야 되는 파일들 동영상도 싹 다 지금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파일을 선택해서 복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참고해야 될 점이 제가 여기 E 드라이브에 있는 걸 복구를 했죠 근데 E 드라이브에 복구한 걸 다시 E 드라이브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드라이브로 복구를 하셔야 돼요 뭐 C 드라이브든지 D 드라이브든지 만약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복구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드라이브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복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공간 좀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복구를 해 볼 겁니다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복구를 눌러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라고 뜨죠 이렇게 스캔을 하거나 테스트해 보는 거는 무료로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파일을 복구하려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바로 구매를 선택하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개인과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개인으로 한번 해 볼게요 1개월 라이센스가 있고 1년이 있습니다 1개월만 쓰고 끝낼 거면 그러니까 한 번만 복구할 거면 1개월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여기 보면 1개 라이센스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계속 달달이 결제가 될 거예요 1년 라이센스를 해서 년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좀 더 1년 치고는 줄어들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개월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꼭 산다면 다음에 또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라이센스가 나올 거 같아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이 비용을 내면 1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무료 기술 지원도 받고 연구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체제 버전에서 다 지원해요 제가 분명 설명했지만은 먼저 데모를 돌려보고 복구가 될 거 같으면 그때 구매하면 됩니다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화된 페이지가 뜹니다 결제 정보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참고 정보도 입력을 하면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구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키를 등록을 하면 다음 눌러보니까 이렇게 복구를 할 경로를 선택하는 게 뜹니다 제가 같은 드라이브 선택을 해 볼게요 어 그래도 뜨네요 근데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같은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드라이브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서 D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아 근데 바탕화면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C드라이브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유저의 제거의 데스크탑 여기가 바탕화면이거든요 여기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가 복구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요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된 폴더를 바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니까 이렇게 폴더가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폴더가 정리된 게 보입니다 제가 채웠던 파일과 사진 동영상이 다 폴더별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일부 사진들은 복구가 안 된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복구 안 된 게 보이고 여기서도 몇 가지는 복구 안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구된 파일에서 제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블클릭하니까 이것도 열리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사진 이거 안 열리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다면 구매하기 전에 스캔된 내용을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열리는지 확인을 해 보고 난 뒤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복구를 해야 되는 만약 이걸 다 복구를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복구가 되는 것도 많은 반면에 복구 안 된 것도 일부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파일들은 대부분 다 복구가 되는데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복구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죠 메인 페이지로 넘어와 보면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고급 복구에 보면 크래쉬 시스템에서 데이터 복구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컴터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죠 근데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는 컴터에 중요한 파일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럼 일단 그 컴터를 부팅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부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고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USB를 선택하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그걸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로 만듭니다 그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로 만든 걸 부팅을 해 보면 이걸 이용해서 복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복구와 비디오 복구가 있는데요 이 사진 복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깨진 사진들을 복구를 하는 가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사진 복구를 선택하고 클릭을 통해서 깨져 있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 열리지 않는 사진이 있었죠 열기를 하면 추가가 되고 복구를 누르면 복구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복구된 파일이 0개 용량도 안 나오고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도 파일이 온전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안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이 미완성인데 이걸 완성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 같은 거라서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서 복구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게 사진이 열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파일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이미지로 인식을 못해서 못 여는 상태 그런 상태면 복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 껍데기로 복구된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거 복구하라고 시키면 복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가 쉽게 쓰기 위해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바로 시작 버튼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문서나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바로 복구를 해 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바탕화면이나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그 폴더나 지정된 경로에서 복구를 바로 시도해 주는 그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복구를 해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살렸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보다 간단한 인터페이스 아주 간단한 사용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복구를 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써 보시면 참고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무료판을 돌려서 복구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